성사는 나를 보고라는 노래인데요. 이 노래는 고려 때 서진이 한 시로 시를 쓴 것입니다. 본인은 인생의 이상함이라는 녹춤돌이 있었습니다. 이것은 근대에 들어와서 우리 방금하고 작곡가가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오늘 이 노래를 하면서 초점을 준 것이 어떻게든 가사를 좀 잘 전달시겠습니다. 두 번째는 한국적인 운영자들이 거의 다 세안주방이거든요. 한국과하고도 한국적인 인생을 좀 풍겨볼까 이런 데에 대한 초점을 두고 알겠습니다. 아멘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도 창문은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도 아멘 어서두어 성댄 어서두어 물같이 거람같이 살다가 가난하게 청산은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도 창문은 나를 보고 나를 보고 티 없이 살라도 창문은 나를 보고 창문은 나를 보고 구준은 나를 보고 도둑가 하지 않네 사랑도 벗어둘라 미용도 벗어둘라 벗어둘라 땅같이 구렁같이 말없이 가난하게 세월은 세월은 나를 보고 벗어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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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둑 통 도둑 가지 하지 않네